하-놈에 하-루-우 미안해요 아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됐지 자 이제 MR 투타로 가자 응 오케이 가자 한나와는 친구들도 아빠여기에다 응 한국어로 뭐하나?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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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응 아 7번 어 가자 오 어딨지 내가 찾는 것은? 응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응 커피 얘만 커 귀여워 커피 커피 저거는 무조중해도 될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바로 연초 카메라 봐봐 응 응 응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마을 그렇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대만 공항에서는 냄방이 틀어져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남방이 틀어져있습니다 야 용인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방문하는구나 가지마 가지마 가서 돌아가자 나의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응 학생회의 도착 언제까지 대만에 있을거야? 대만에 있을거야 대만에 있을거야 대만에 음식이 있어 대만에 음식 있어 수고 있어 마누만두 마누두 마누비가로 철철철철 조미료 냄새... 조미료냄새는 아직... 무통미료냄새는... 30분간 무통이 되게 맛있어서 어떤거 같고 간장은 없었던거 같고 이야 어떻게든 사요 제가 이끌어서 제가 할게 네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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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많이 찍었어? 나는 여기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죽은 것 같아 원래는 더 컸어 여기가 시장이 외국인도 더 많았고 여기 외국인이 지금 중국이 더 크지 연변,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쪽 옛날에는 여기가 안산의 중심 도시였는데 여기가 중심이었어 여기가 빵이랑 저런 거 많이 파네 근데 저쪽으로 가면 베트남 음식점이 몇 개 있어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면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많이 보이니 근데 뭐 좀 어두워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뭐하네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파타이가 먹으러 갈까? 태국 음식점 여기서 먹자 아루야 이리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이거 하나 시키고 부족하면 또 시키자 bothers caption 었다 우삼 이쁘 이쁘미 지진이 나왔던 거야? 응 응 막아노래? 응 그래? 오카라! 아이쿠! 그러면 하루야 이렇게 하고 봐봐 입을 가까이, 입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진짜? 왜 갑자기 그래? 안 먹다가? 고기도 먹을 거지? 아빠 먹었는데 작은 고기는 하나가 먹는 거야 이런 거 몸에 좋으니까 이런 거 먹어야지 키가 빨리빨리 큰데 그런 거야 고기를 먹어야지 뼈도 튼튼하게 되고 피도 더 클 수 있는 거야 지금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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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아니라 아직도 외웠어 아빠가 봤을 때는 하나 또래 하나가 좀 키가 작아 왜? 아빠가 하나 친구들 봤을 때 하나 서 있는 거 봤는데 하나가 조금 키가 작았어 조금 키가 컨나봐 컨나로 돼? 이거 다 줄래요? 아니 아빠도 지금 좀 먹었어 엄마한테 많이 먹고 싶다 응 여기에는 그냥 하나 더 다 먹는데? 응 지금 누구 찍고 있는 거야? 하나 그냥 엉망진창 먹고 싶어 아니야 엉망진창이 하나의 매력이지 저번에 피자랑 먹고 싶었을 때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아악 하고는 먹었잖아 응 그때처럼 말이야 응 오빠 지금이라고 아빠 응? 지금 밤이야? 밤이야 아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뭐야 만두 아유 봐봐 만두 아니 아유 봐봐 만두 만두 일까로 절절 아니 아니 달치긴 했어 달치긴 했어 달치긴 했어 김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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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많이 있어 근데 우리 넌 달여야 왜 너 왜 너 보기보기 찍고 그 동물에 넣어서 예상이랄어 당연히 마주야 아니 아니 마주야 아니 아니 나 마주야 밀가루를 살살 모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모양을 하늘을 모았는데 김치 아래 봐봐 지금 하나를 찍고 있는거야? 다 먹었으면 이제 갈거야 아빠 다 먹었으면 이제 갈거야 다 먹었으면 이제 갈거야 가자 가자 내가 못할게 내가 못할게 고마워 다 먹었으면 고마워